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주변이 아주 붉은 모양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일주일만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모두모두 찬란한 황금 태양처럼 붉은 태양처럼 여러분들의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하루.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3척, 네, 3척 허니티비. 허니알매의 일출을 전하는 일출 전도사, 자연을 전하는 자연 전도사. 오늘도 허김없이 일출을 담아봅니다. 네. 모두모두 행복한 연말 10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모두모두 즐거운 성탄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빈이예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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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